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봄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예수님을 맞이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분주한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봉사와 수고보다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일을 하느라고 늘 분주하면서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르다는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좀 뺀질 뺀질하게 봉사와 일보다는 본인 은혜 받는 데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제대로 붙잡은 마리아를 일 중심에 잡혀서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마르다 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가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등 모든 것이 결국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느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을 쏟아붓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중의 반대는 분산이고 분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도록 속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동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직분과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자와 헌신자들의 수고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예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관 부서 그리고 대교구와 지역까지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하는 자입니다 고린동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모든 청직이 직분자들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는 일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사역과 헌신 봉사 모든 것을 일로 생각하고 일로만 끝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서론에 언급한 마르다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일만 하는 마르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분주함 속에서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에 있는 큰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 챙겨서 편히 예배드리고 끝나면 돌아가고 그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게 되면 일이 우선이 되어서 일 때문에 결국 은혜를 못 받고 아니면 받은 은혜를 놓치게 되면 오늘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나름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긴 있지만 받은 은혜를 돌아서자마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놓치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르다였습니다 일은 실컷 해놓고 돌아서서는요 그 일 때문에 불평과 낙심과 원망 속에 잡혀서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열심으로 했던 일과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일날 실컷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모임 속에서 은혜를 다 받아 놓고는 교회를 나서는 순간 집에 가서 월요일날 출근해서 세상과 현장에서 쉽게 받은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모임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하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과 현장에서 망대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내게 임한 복음과 그리스의 비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받은 한 주간 그 은혜를 지속하고 더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만 하는 서론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림으로 가정과 현장 지역 살리는 영적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일만 하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보다는 그 일을 실제 이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원도? 아니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신분 권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은혜 받게 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와 현장 살리는 미션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스타트만 2025 그리고 지금 대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결석자 캠프 또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각 기관과 부서와 전도회에서 진행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캠프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는 일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의 응답과 축복을 먼저 찾아내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로 일만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며 정복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이를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성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6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힘겹게 너를 접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나의 사정을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파도를 짓밟고 당장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탔을 때 6시간 동안 불었던 그 파도와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불가능의 상태와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과 집중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무겁고 부담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응답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예원의 가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음 속에서 자유해방 누리다 보니까 고난 주간인지를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기존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물론 이번 주간만이 고난이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만이 부활주일은 아니고 우리는 1년 36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고 왜 살과 피를 다 물을 다 쏟아드셨는지 그 이유는 오직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몸소 친히 다 겪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현재 나와 우리 가정 속에 뭔가 메여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다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참된 그리스도 고난의 그 의미와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빈이 주님은 감사합니다.